10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요호하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요호하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요호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요호하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호하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요호하는 여러분의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